자 포커스 52 자 51에서 뭐 배웠냐 50일 이거 되게 제목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포커스 50일 제목이 뭐였어요?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 변화겠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50일에서 배웠던 거 여러분들 까먹었을 테니까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대세김질 해보면 뭐 아까 톨 해볼까 톨? 톨이 있다 키 큰 이라는 어떤 씨죠? 자 지금 비교라는 파트는 어느 파트 다음에 하고 있다? 형용사와 부사라는 파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교라는 파트를 왜 형용사와 부사라는 파트 다음에 왜 하는 걸까요? 왜 형용사라는 비교를 먼저 하고 나서 형용사와 부사하면 안되나? 비교 먼저 배우고 나서 형용사와 부사 파트 배우면 안될까요? 어때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겠죠? 아닌가요?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나요? 말 좀 해보세요 형용사와 부사 파트 전에 비교를 배우고 나서 형용사와 부사 배우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죠? 어? 왜? 아무 상관없기는 완전 상관있지 어? 왜 상관있는지 뭐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왜 상관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라고 어? 왜 형용사와 부사라는 파트를 배우고 나서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 영어라는 파트는 여러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어휘 뭐 여러분들 눈높이를 해기면 단어 외우는 거 됐습니까? 뭐 듣기 플러스 말하기 할 수도 있겠고 듣기 말하기 있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재 제목처럼 뭐? 문법 또 독해 독해랑 해석은 좀 다르다 했어 일단 비슷한 부분도 있죠 해석하고 독해하고 비슷한 부분은 다 우리 모국어가 뭐니까? 여러분들 모국어가 뭐예요? 프랑스어죠? 어? 한국어죠? 그쵸? 그래서 이 해석이나 독해랑 공통점은 전부 영어로 써있는 어떤 글이라든지 영어로 들리는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이걸로 하는 거죠 이걸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이런 거랑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 이 사람이 want라고 얘기하는 건지 want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 사람이 dare라고 얘기하는 건지 dare라고 얘기하는 건지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요? dare 뒤에는 뭐 이런 것들 오겠지 뭐 뻔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소리는 똑같지만 우리가 듣기 위해서 충분히 다 구분될 수 있으면 want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 이거 뒤에는 뭐 원트 뒤에는 뭐 원트 뒤에는 뭐 원트 뒤에는 뭐 원트 뒤에는 뭐 이런 거 오겠지 이런 거 뒤에는 이런 거 오겠지 뭐 그럴 거 아니야 뭐 소리는 똑같지만 우리가 듣기 위해서 충분히 다 구분될 수 있으면 want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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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e인지 dare인지 이런 거 듣기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문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분 뭐 어휘라든지 뭐 듣기 그다음에 해석하는 거나 독해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뭐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 암기 같은 그런 게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랬어 단순히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단어를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단어를 뭐 어떻게 이해합니까 단어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어가 있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던 건 뭐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뭐 할 수 있는 걸 제일 먼저 배웁니까 예를 보고 language라고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하죠 그걸 뭘 하면서 배웁니까 여러분들 파닉스라 그러죠 파닉스라는 용어는 별로 안 좋아하지마 어쨌든 파닉스라고 많이들 부르죠 그러고 나서 얘랑 얘 뜻이 이런 거다라고 연결 시키는 거 이게 이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얘가 all languages도 되고 그 다음에 languages도 되고 그 다음에 many many languages 해야지 much language가 안 된다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language라는 녀석이 무슨 시구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이름 시구 셀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자 근데 그중에서 이제 문법이란 파트는 어떻다고 얘기했냐 내가 위계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위계적이다 여러분들한테 위계적이란 말이 어려워서 위계적이란 게 다른 과목의 예를 비유했어 문법 영어의 문법은 어느 과목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 수학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도대체 왜 수학에서 덧셈 뺄셈 못하는 사람이 곱셈 나누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걸 모르면 그 다음에 걸 모른다 라는 걸 위계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의 제목이 뭔데 비교인데 도대체 비교라는 이 문법 파트를 바로 직전에 무슨 파트를 배웠다 형용사와 부사를 배우고 나서 비교를 배우는 게 옳다 바른 순서다 선생님이 이 책을 순서대로는 안 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형용사 부사를 하고 나서 비교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반드시 시켜야 돼 왜 그럴까 비교라는 거 자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비교라는 거 자체가 나는 너보다 더 키 커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서 내 키가 엄마 키랑 비슷해졌어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엄마만큼 키가 커졌어 이런 얘기하는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비교라고 하는데 비교할 때 쓰는 시들이 보니까 가 보니까 무슨 시더라 어떤 시 아니면 어찌 시더라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이해를 이해를 하고 나서 비교라는 파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어디까지 왔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50일에서는 톨이 어떻게 된다 톨러 그다음에 뭐 톨 리스트 된다라는 거 배웠어 키 큰 더 키가 큰 가장 키가 큰 예? 네 내가 카톡도 보내놨었는데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원급 얘를 보고 갔다 오세요 비교급 얘를 보고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 같아 아이구야 이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얼리어가 된다든지 또는 얼리스트 이렇게 Y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도 배웠고 그다음에 핫 같은 경우에는 모자로 끝났네 자모자네 그래서 티 한 번 더 쓰고 하터나 핫티스트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칙 변화라는 거 할 때 했던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제목이 뭐로 바뀌었어? 불규칙 변화래? 여러분 불규칙 변화하면 뭐 이런 불규칙도 배웠어요 불규칙 변화하면 음 풋 옆에 뭐 쓸까? 풋 옆에 뭐 쓸까요? 풋 옆에 뭐 쓸 거 없어? 그렇죠? 핫 쓰겠죠 이것도 불규칙은 불규칙이죠? 근데 다른 불규칙이죠 이런 걸 보고는 무슨 불규칙이라 합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알아줘야죠 얘를 보고는 뭐라고 배웠다 불규칙 뭐라고 배웠어요? 복수형이라 배웠죠 불규칙 복수형 명사가 s나 es를 붙이지 않고 복수형 되는 건 불규칙 복수형이라 그러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복수형 이런 불규칙도 배웠잖아 옆에 뭐 쓸까? 토트 티치토트 토트죠 뭐 얘랑 비교할 만한 건 비짓 같은 애죠 비짓은 비짓 비지티드 비지티드 되는 거 그렇죠? 이것도 불규칙이죠 이런 것도 근데 이건 무슨 불규칙이죠? 뭘 배우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동사의 불규칙 변화죠 동사의 불규칙 변화 do 들어갔을 때 did 들어갔을 때 done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다른가 이건 동사의 불규칙이었고요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의 불규칙이다? 형용사와 부사의 불규칙 그렇습니까? 지금 뭐하고 여기는 어디 난 누구나 알아야죠 형용사와 부사 그래서 여기에 어떤이나 어찌 여기에 원급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 놓으란 말이야 여기 어떤 또는 어찌 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런 거 보고 원급이라고 하고 그러면 비교급 옆에 뭐라고 쓸래? 여기다가 여기다가 명급에다가 어떤 또는 어찌 라고 썼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래? 그래 더 어떤 또는 뭐? 더 어찌 그럼 최상급 옆에다가 뭐라고 쓸래? 가장 어떤 가장 어떤 또는 가장 어찌 가장 빠르게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 뭐 가장 좋게 가장 잘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배우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굿이 있습니다 굿 굿은 무슨 시죠? 형용사죠 굿의 부사용이 있겠죠 굿의 부사용은 뭐다? 웰이죠 우리가 이미 뭐를 배운 적이 있냐 굿리 이런 거 없다라고 배웠어요 됐습니까? 이거 뭐 할 때 배웠어요? 하드하고 하드 형용사죠 그렇죠 부사용은 뭐다? 하들리죠 그렇죠 끄덕끄덕하면 딱밤이죠 아무 관계 없다 이런 거 얘기할 때 했었어 됐습니다 얘는 어떤 부지런한 어찌 부지런하게 어떤 어찌 다 한다 했어 하들리는 빈노부사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굿도 그렇다 굿도 굿리 같은 부사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굿의 부사용은 웰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굿은 좋은인데 더 좋은 하고 싶으면 better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하고 싶으면 best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옷 제일 잘 입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best dresser 라고 한다 했죠 best dress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웰 도 똑같은 녀석을 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하고 B하고 C가 셋이서 축구선수야 축구선수야 근데 A가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I can play I can play soccer well 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B가 코수숨 치면서 A 쳐다보면서 뭐라 그런다 I can play soccer better than you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C가 얘 둘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런다 I can play I can play the best of you 한다고요 내가 제일 잘해 너희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well better best이기도 하고 good better best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ad 같은 경우에도 이거 모자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없단 말입니다 이런게 됐습니까 이런게 아니고 bad worst worst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 제일 못 입는 사람보고 뭐라 그럽니까 worst dresser 라고 한다고요 옷 제일 잘 입으면 best dresser 옷을 제일 못 입으면 worst dresser 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bad worst worst 자 bad는 badly bad는 형용사고요 bad의 부사양은 뭐다 badly 다 됐습니까 근데 badly도 똑같은 bad하고 똑같은 미련소세 이렇게 서로 서로 지가 더 못한다고 하고 축구도 무슨 짓에 얘기합니다 나는 축구 겁나 못해 내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래 I can play soccer badly 그랬어 그랬더니 B가 애 쳐다보니까 아 내 생각에는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얘가 뭐라 그럴까 I can play soccer worse than you 라고 한다고요 근데 봤더니 얘가 보게 어우 A도 지보다 잘한 것 같고 B도 지보다 잘한 것 같고 지가 제일 못하는 것 같으면 뭐라 그런다 I can play soccer the worst of you 너희들 중에서 내가 제일 못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픈이란 뜻의 ill이 있습니다 형생님 아픈 하면 sick 아닙니까 물론 sick도 아픈이란 뜻이 있지만 ill도 아픈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ll 같은 경우에도 ill iller illist 가 아니고 ill worst worst 라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암기해두어라 지금 하고 있는 건 문법이라기보다는 어디에 속한다 어휘에 속하는 거야 어휘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셋이서 누가 누가 더 아픈지 자랑하고 있어 I am ill 나 아파 그랬더니 지가 더 아픈 것 같아 그러면 I am iller 가 아니고 I am worse than you 내가 너보다 더 아파 그랬더니 얘가 제일 아픈 것 같아 그랬더니 I am the worst of you 라고 얘기한다고요 아픈이란 뜻의 ill 같은 경우에도 ill worse worst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니 북북스 머니 매니 북스 하고 또 되는 건 없죠 또 다른 거 하실라고 매니 뒤에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올 수 있다 했어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뭔데요 셀 수 있고 목수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머치 북북스 머니 머치 머니 밖에 안 되죠 근데 뭐 ABC 둘이서 친구가 누가 더 많은지 자랑하고 있어 그래서 A가 I have I have many friends 그랬어 그랬더니 B가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I have more friends than you 그랬더니 내가 보기엔 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뭐라 그런다 I have the most friends of you 너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친구를 내가 갖고 있다 최상급은 뭐 좋아한다구요 저를 좋아한다 했죠 I have the most friends 그니까 그 다음에 ABC 셋이 또 돈 자랑합니다 그래서 A가 돈 많으니까 뭐라 그래 I have much money 그랬더니 내가 더 많아 I have more money than you 얘가 제일 부자한 것 같아 I have the most money of you 너희들 중에서 제일 많은 돈 갖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ittle 여기서 얘기하는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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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할 때 little이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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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뭐 쓸까 그러면 여기다 어퓨 하고 퓨 를 썼어 여기다 뭐 쓸까 여기는 어 리토 여기는 리더 어 그렇죠 그러면 윗라인은 표정이 아래 라인은 표정이 안 좋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어퓨 북북스 머니 어퓨 북스 됐습니까 퓨도 똑같구요 어퓨 북스 매니 같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지금 반대로 어 리트 머니 또는 리트 머니 됐습니까 자 그 중에서 지금 이 녀석에 대한 얘기하는 거지 리틀 보이 할 때 리틀 하는게 아니라 했어 어 됐습니까 자 둘이 이번에 아까 돈 많다고 자랑했죠 그렇죠 이번에 돈이 더 없다고 그래서 나 에이가 돈이 별로 거의 없으니까 뭐라 그래 i have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i have little money 그랬어 그랬더니 b 가 지가 생각할 때 a 보다 지가 더 가난한 것 같아 그럼 뭐라 한다 i have less money than you 그랬어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c 가 볼 때 지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런다 i have the least money of you 한다고요 그래서 리틀 레스 리스트다 리틀 레스 리스트 자 퓨 같은 경우에 여기 등장 안 했죠 퓨 같은 경우에 여기 등장 안 한 이유는 퓨도 예처럼 똑같이 비교급과 최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퓨가 개수가 조금 있는 이었는데 그러면 그거보다 개수가 좀 더 있으면 퓨 워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퓨 이스트가 있는데 퓨 이스트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퓨 퓨 워 퓨 이스트 한다는 얘기고 얘는 무슨 변화한다 규칙 변화한다 뭔가 여기 없는 거예요 little less lea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late 같은 경우에는 late의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뜻은 이 뜻입니다 늦은도 되고 모두 된다고 그랬더라 늦게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lately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줬죠 lately는 무슨 뜻이라고요 최근에 라는 뜻으로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 라고 형용사 부사 파트에서 얘기했어 이건 그렇습니까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늦은이나 늦게 라는 뜻일 때 더 늦은일 때는 뭐가 된다 later가 된다고 여기 수업했나 문제 풀이하면 되는 거죠 아 참 참 선생님이 다시 얘기한다고 해놓고 까먹었을 테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늦은은 뭐다 latest인데 latest의 뜻을 가장 늦은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뜻으로 가르쳐줬다 그렇습니까 the latest technology 한번 볼까 technology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기술이죠 기술 the latest technology 한번 뭐해요 가장 최신 기술 이런 뜻이겠죠 가장 늦은 기술이 아니고요 최신 기술 the latest technology 그러니까 자 그런데 late가 사실은 순서가 그 다음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irst의 late는 뭐인거야 first보다 late인건 second를 얘기한거 second보다 late인건 third겠죠 그렇지 동원아 그래 이번에 너 나한테 뭐 얘기 안 해준거 없어 어 어떻게 됐는데 너 문제 끝까지 다 풀긴 했냐 오오 그렇죠 그나저나 점수는 좀 낮게 나왔다 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지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잘 나오면 그게 이상한거지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할건데 어 이번하고 똑같이 그대로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에이구야 선생님 나하고 3년 이상 같이 수업했는데 80점 이하로 나와본 적이 나는 없어 어 어 기록 좀 깨지마 어 3년 이상 수업하면 다 90점 위였어 80점대도 없어 어 기록 깨지 말자 어 이제 또 뭐 해야 될지 모르고 했고 뭐 이래갖고는 중학생인데 아직도 초등학생 유치원생처럼 야 너 교재 어딨어 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멱살 잡고 그 얘기 계속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오케이 오케이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자 그래서 이제 더 다음이 더 나중에는 later t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순서상 꼴찌면 뭐라 그런다 the last라고 한단 말이죠 어 last는 사실 뜻이 좀 많아요 나중에 만나봅시다 자 그래서 얘들 최장급을 쓰려 했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나는 아파 I am ill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내가 더 아파 I am worse 그랬죠 그랬더니 그 옆에서 제일 아픈 애가 I am the worst of you 그랬습니까 그런거 생각할게요 지금 오케이 나는 돈이 거의 없어 I have little money 그랬더니 내가 돈이 더 적거든 I have less money 나는 0원이거든 나는 I have the least money 그렇습니까 이 애가 이하고 애 소리 중에서 이 소리 내고 있습니다 least little less least ill worse worst 이비 기억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뭐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 I have a good car 그랬더니 내 차가 더 좋아 I have a better car 그랬더니 I have the best car 좋습니까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축구 못해 I can't play soccer badly 그랬더니 내가 더 못하거든 I can't play soccer worse than you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내가 제일 못하거든 나 완전 개발이거든 I can't play soccer the worst 좋습니까 오케이 난 친구 많아 I have many friends 내가 더 많거든 I have more friends 내가 제일 많거든 I have the most friends 그래서 many more most 그 다음에 I can't play soccer well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내가 더 잘하거든 I can't play soccer better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손흥민이 I can't play soccer the best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옷 잘 못 입어 I am a bad dresser 그랬더니 내가 더 못 입거든 I am a worse dresser 그랬더니 내가 제일 못 입거든 I am the worst dresser better worse than worst better worse than worst well better best badly worse than worst 입이 기억한다 그 다음에 난 돈 많거든 I have much money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I have more money than you 그랬더니 I have the most money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got up late 그랬어 나 늦게 일어났어 I got up late 그랬더니 그 옆에 9시에 일어나는 애가 I got up late 그랬더니 9시 반에 일어나는 애가 I got up later than you 그랬더니 11시에 일어나는 애가 I got up I got up 레이 레이 레이티스트 됐습니까 I got up the latest 됐습니까 난 11시에 일어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순서가 나중인 그래서 늦 순서가 나중인 레이트 더 나중인 레이터 꼴찌 라스트 됐습니까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문장에 실제로 집어넣어 봅니다 꿀이 설탕 보다 더 좋다 라는 표현은 sugar 꿀이 is better than sugar 오케이 그 다음에 빌은 그의 형보다 더 많은 사과를 먹었다 시제는 과거시제니까 누가 bill ate more apples than his brother 그냥 많은 사과였으면 뭐였어 많은 사과였으면 뭐였어 응 many apples인데 더 많은 사과하니까 더 많은 사과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에이미는 비교대상 마커보다 어찌 더 늦게 뭐 했다 도착했다 시간상 딘 거야 순서상 딘 거야 시간상 딘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이미 에이미 어라이브드 레이더덴 마크 키 몇 개 3개죠 에이미 어라이브드 레이더덴 마크 됐습니까 시간상 더 늦게 도착했답니다 순서상 더 나중이 아니구요 시간상 그 다음에 그의 습관은 내 습관보다 더 나쁘대요 됐습니까 그의 습관은 내 습관보다 더 안 좋으면 His habits are worse than min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경주에서 몇 몇 꼴찌에도 들어왔대죠 오케이 그래서 She came last in the race 됐습니까 순서상 뒤야 시간상 뒤야 순서상 뒤죠 꼴찌 했다고 꼴찌 됐습니까 She came last in the race 취미가 뭐든가요 그래서 Habit 이죠 됐습니까 아참 미안 습관이 Habit이구요 취미는 뭐에요 취미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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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해 주시구요 자 그래서 이거 채우는 오래네요 시작해볼까요 Well부터 읽어보겠습니다 Well Better Best 2번 Much More Most 그 다음 3번 Little Last Least Little Boi 할 때 Little 아니라 했구요 그 다음 Ill Worse 자 그래서 요거 했는데요 요건 분명히 여러분들 한 달 안에 다 까먹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또 되새겐질 하셔야 해요 다는 안 까먹겠지 그쵸 한 달 안에 한 한 달 안에 한 한 달 안에 한 40%나 안 까먹겠나 좀 많이 까먹는 거 같은데 그건 이중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좀 더 오래 기억할 거고요 여기서 처음 만난 거는 한 달 안에 까먹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그때 또 되새겐질 하셔야 되겠죠 너는 이번 시험에 이거 다 들어갔던 거잖아 시험 범위에 No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어휘를 한 거에 문법을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법 시작합니다 자 원급 비교를 합니다 원급 비교 자 원급 비교는 예를 들어서 뭐 콜드를 예를 들면 문장 속에 콜드를 넣겠단 말이야 콜더를 넣겠단 말이야 콜디스트를 넣겠단 말인 거야 얘를 넣겠단 말이야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 원급 최상급 이라 했으니까 원급 비교는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란 말이겠죠 됐습니까 원급 비교라고 막 나왔는데 쭉 쳐다보니까 워스 이런 게 들어있어 제대로 된 표현이란 거야 틀렸단 말인 거야 틀렸단 말이죠 이런 게 들어있으면 안 되고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배드나 아니면 배들리나 아니면 이어 같은 게 들어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원급 비교 표현이라는 거고 문법적인 설명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원급 비교는 뭔 얘기하는 거냐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누구누구 만큼 어떤 또는 어찌 뭐 뭐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나는 나의 엄마만큼 키가 크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나는 토끼만큼 빠르게 뛸 수 있다 이런 표현 됐습니까 뭔가가 이런 느낌입니까 일본의 느낌입니까 이번의 느낌입니까 일본의 느낌입니까 일본의 느낌이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요거 다 하고 요거 파트 끝날 때쯤 원급 비교로 비교급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뭐 별거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원급 비교는 둘을 비교하여 그 정도나 대상이 같은 정도일 때 표현하는 거다 그렇습니까 뭐 누구랑 뭐 A랑 B랑 달리기 했는데 둘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어 결승점에 그러면 뭐 A는 B만큼 빠르게 달렸다 뭐 이런 표현 한다든지 키를 재봤는데 둘 다 165야 A랑 B 키 키 키기가 누구는 A는 B만큼 키가 크다라든지 이런 표현하는 걸 보고 원급 비교라고 한다 자 그래놓고 뭐 수학 공식처럼 써 있대요 그래서 뭐만큼 차가운 해 볼까요 뭐만큼 차가운 As Cold as 한단 말이죠 얼음만큼 차가운 해 볼까? 얼음만큼 차가운 하고 싶으면 As cold as Ice 얼음만큼 차가운 뭐라고요? As cold as Ice 거북이만큼 느린 해 볼까? As slow as a turtle As slow as a turtle 하면 되겠죠? 그쵸? 코끼리만큼 큰 도 되겠네 그럼 이제 코끼리만큼 큰 As an elephant 하면 되겠죠? 그쵸? 좋습니까? 깃털 영어로 뭐였더라 깃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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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light as a feather 그러면 깃털만큼 가벼운 할 수 있겠네 이제 깃털만큼 가벼운 As light as a feather 하면 되겠죠? 깃털만큼 가벼운 As light as a feather As light as a feather 좋습니까? 오케이 유리처럼 클리어한 맑은 하면 될까? 유리처럼 맑은 As clear as glass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뭐라고 돼있냐 한번 읽어보네요 두 개 문장이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Kate is as kind as her sister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이렇게 돼있죠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수영하는 것이 좋다 Seeming is as good 뭐만큼 좋다? 뛰는 것만큼 뭐를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수영하는 것은 달리기만큼 좋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저는 Kate하고 그녀의 여자 형제의 친절한 정료가 어떻다? 같다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Kate is as kind as her sister 그 다음에 수영의 건강에 대한 기여도나 달리기의 건강에 대한 기여도가 다 좋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됐습니까? 뭐 이거 알죠? 됐습니까?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것 중에 당연히는 수영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왠지 이거 이거 대신에 딴 거 되나? To swim is as good as to run for your health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번에는 얼음만큼 차갑지 않은 할 수 있다네요 그렇죠? 자 일단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얼음만큼 차갑지 않은 이런 표현은 cold as ice not as cold as ice not as cold as ice cold as ice 깃털만큼 가볍진 않은 light as a feather 코끼리만큼 크지 나는 not as big as an elephant 고래만큼 고래는 알죠? 고래 whale 고래만큼 무겁지 나는 heavy as a whale 고개 끄덕이 아니고 이걸 해야죠 감기 걸렸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 이 똥개야 알겠습니다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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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 not as heavy as a whale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런데 여기에 뭐가 눈에 띕니까? 여기에 뭐가 눈에 띕니까? ok 자 not이 있을 때만 첫 번째 as 대신에 so를 써도 not so cold as ice 할 수도 있다고 not so cold as ice not이 있을 때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음처럼 차갑지는 않은 이란 표현은 어떻게도 가능하다? not so cold as ice not so light as a feather not so heavy as an elephant 이런 식으로 not이 있을 때만 된다고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느냐 다음 문장 좀 틀린 것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as much money as 만수 뭔 소리 한 거야? 난 만수르만큼 많은 돈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에 시험 문제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쓰고 싶어 문법적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I don't have so much money as 만수르는 된다고요 만수르는 된다고요 I don't have so much money as not이 있을 때만 첫 번째 as 대신에 not so much money as not so much money as 만수르 나는 만수르만큼 돈이 많진 않아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볼까 자 I don't have so much money as 만수르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쵸? 이거랑 의미가 똑같은 내용을 어느 단어를 집어넣어서 쓸 수 있냐? 자 위에 문장하고 위에 문장이 위에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뭐를 써볼까요? 뭐를 써서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예 뜻을 써볼까요 I don't have so much money as 만수르 왜 해석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만수르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진 않다 I don't have so much money as 만수르 됐죠 I don't have more money than 만수르의 뜻은 나는 만수르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나 나는 만수르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나 결국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교재에서 이거를 배우게 되면 원급 비교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급 비교랑 연결한다? 비교급 비교 비교 원급 비교에 낫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뜻이 나는 엄마만큼 키가 크진 않다 엄마가 나보다 더 크다 똑같은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방금? 그쵸? 오케이 가을은 겨울만큼 춥지는 않다 겨울이 더 춥다 똑같은 얘기 한 거죠? 그쵸? 아니면 뭐 가을이 덜 춥다 하시든지 그쵸? 원급 비교에 낫이 들어갔을 때 결국은 해석해 보면 어쩔 수 없이 무슨 급 비교랑 똑같은 비교가 된다? 비교급 비교랑 똑같은 비교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교재에 안 써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교재에 안 써있는 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쓰는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제가 왜 틀렸었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지엔 스페을 이중으로 익스펜실리 된 데이빗 너는 배웠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거지. 이거 틀렸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 같아 이거. 이 점 찍고 S 룸 도대체 왜 한 거지?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제인의 자동차는 더 비싸다. 제인의 자동차는 데이비드보다 더 비싸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요.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동차하고 사람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써줘도 되고요. 됐습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쭉 문장 배울 거야. 원급 비교한 다음에 무슨급 비교 자연스럽게 한다고? 비교급 비교할 거라고요. 비교급 비교 배운 다음에 무슨급 비교 배우겠어? 최상급 비교 배우겠죠. 이건 전부 다 문장 표현인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해서 조심해야 될 게 같은급이 되는 것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뭐만 없고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에이씨 뭐 점찍구 S 없을 뿐인데 벽과 아닌 게 없을 뿐인데 이게 도대체 왜 틀렸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와 사람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하고 사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물건과 물건을 비교하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apostrophe s 소유격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틀린 문장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은 맞아. Jane is as tall as David. 이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Jane은 David만큼 키가 크대죠. 비교 대상이 사람과 사람의 키죠. 비교할 수 있는 대상끼리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까? 할 수 있는 대상이죠. 사람과 사람의 키가 사람과 사람의 키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맞단 말이야. 근데 위에 문장은 Jane의 자동차가 해놓고 여기 뒤에다가 그냥 David만 딱 갖다 놓으면 이거는 Jane의 자동차는 David보다 더 비싸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비교 표현에서 이 시험문제 별거 아니죠. 이거 점찍고 할 수 없는 거. 하지만 아주 큰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파트를 할 때 시험문제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끼리 비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시적 표현은 가능합니다. 이런 시적 표현. 예외적으로 시적 표현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가르쳐준 것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적 표현이거나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죠? She is as cold as ice. 그렇죠. 됐습니까? She is not kind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됐습니까? 냉정하다. 사람이 냉정하다는 표현인 거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사람하고 얼음의 차가운 정도를 비교하는 겁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된다고요. 이런 표현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쭉 나요. 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나요? 뭐 이거 A에 2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Quietly? 여러분들이 조사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단어도 좀 조사해 와주세요. 조사해 온 적 있을걸?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이런 거 같아요? 이거 이거. 비트 밴. 비트 밴. 비트 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선생님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이상하다고 여러분 얘기할 만 하죠? 왜 이상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 분명히 과일이라는 단어는 이렇다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을 쓸 때 괄호하나의 말을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1번 문제 보면 여기에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죠? 이것도 또 이것도 새로워졌구나. 이거 어떻게 읽어요? 딜리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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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말 여러분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르면 조사해 오세요. 걔는 사자만큼 빠르진 않다. 걔는 항상 사자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건가? 자 그러면서 포커스 54. 비교 끝 비교로 넘어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비교 끝 비교는 다 얘기했어요 이미. 그렇습니까?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는 않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랑 똑같지? 중국보다 더 작다 하든지 아니면 중국은 인도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죠? 나는 너만큼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면 너랑 나랑 가지고 있는 책의 권수가 같다는 얘기인데 나는 너만큼 많은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네가 더 많은 책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자 비교 끝 비교는 둘을 비교하거나 둘 중 하나가 더 어떤 또는 더 어찌 라고 얘기할 때 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보다 더 빠르게 Faster than you 하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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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보다 더 높게 해볼까요? 세보다 더 높게 Higher than a bird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그럼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높게 더 높게. Higher than Mount Everest 하면 되겠죠. 그쵸? 바다보다 더 깊게. Deeper than the ocean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국길보다 더 큰 Bigger than an elephant 됐습니까? 깃털보다 더 가벼운 Lighter than a feather 하면 되겠죠. Lighter than a feather 깃털보다 더 가벼운 됐습니까? 고래보다 더 무거운 Heavier than a whale 됐습니까? 거북이보다 더 느린 Slower than a turtle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누구보다 더 어떠어떠한 누구보다 더 어떠어떠한 또는 누구누구보다 더 어찌어찌 라는 표현을 나타낸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David comes home earlier than Mom 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Tigers are more dangerous than foxes 가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엄마보다 집에 더 일찍 오신대죠. 아빠 아빠 퇴근 시간이 엄마 퇴근 시간보다 더 빠르답니다. 그래서 뭐라구요? Dad comes home earlier than Mom 됐습니까? 그러면 Mom 로 똑같은 얘기 해볼까? Mom 으로 시작해서 Mom comes home Hey T 한 개, 두 개 그렇죠 시간이니까 Later 한 개죠 Mom comes home later than dead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또 하나 더 있는데 똑같이 Mom 으로 시작해볼까? Mom Doesn't Doesn't 어 Doesn't 동서 운영 써야 되는 거 아닌가? Doesn't come Home As Early As Dead Okay Mom doesn't come home as early as dead dead 뭔 소리야? 이거 해석은 뭐야? 엄마가 집에 오지 않는다 아빠만큼 일찍 엄마는 아빠만큼 일찍 집에 안 와요 엄마가 더 늦게 와요 Mom comes home later than 아빠가 더 일찍 와요 dead comes home earlier than 자 비교 끝 표현 전체적으로 다 아까 전에 첫 번째 비교 끝 표현 전체 문법에서 조심해야 됐고 아까 뭐 했습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교 끝 표현을 배우고 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다양한 다른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제 비교 끝 표현이 이제 중3 때 되면 완성이 될 거야 그렇죠? 중1 때도 비교 끝 표현을 배울 거고요 중2 때도 비교 끝 표현을 배우고 중3 때도 비교 끝 표현을 배웁니다 그럼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중2부터 슬슬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냐 다음 밑줄 친 문장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오다가 중3 되면 많이 배워요 중3 되면 많이 배우니까 이제 다음 밑줄 친 문장과 같은 표현을 하는 문장이 아닌 걸 골라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아빠가 엄마보다 더 일찍 온다 엄마가 아빠보다 더 늦게 온다 엄마는 아빠만큼 일찍 오지는 않는다 다 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쳐다봤죠 그렇죠? 얘 쳐다봤으면 뭐 어쩌라고 그렇죠? 얘 대신에 소호를 써도 된다고요 mom doesn't come home so only as dad 또 된다고요 지금 같은 문장에 그럼 몇 개가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igers are more dangerous than foxes 그래서 호랑이들이 더 위험하다 여우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호랑이들이 여우보다 더 위험합니다 라는 표현은 tigers are more dangerous than foxes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문장 또 한 번 생각해볼까? foxes으로 그럼 시작해보자 foxes foxes are are 그렇지 foxes are are safe more s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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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 tigers 이 어떻게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같은 뜻이 됐어? 더 안전하다 자 고랑이보다 비교급일 땐 꼭 더 넣어주세요 foxes are safer than tigers 여우가 호랑이 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방법이 더 있죠 박스 이스로 똑같이 시작할 수 있죠 오우 그렇죠 배운 친구 다르네 박스 이즈 언트 에즈 데인저러스 에즈 타이걸즈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여우들은 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누구만큼 호랑이들만큼 여우는 호랑이만큼 위험하지 않아요 호랑이가 더 위험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2둠 되면 똑같은 문장 뭐가 있냐 팍스 이즈 알 레스 데인저러스 댄 팍스 이즈도 배울 거예요 타이걸즈 알 레스 지금도 안 배울 거야 팍스 이즈 알 팍스 이즈 알 뭐의 반댓말 가르쳐줬네 그렇죠 뭐의 반댓말이 뭐다 레스 팍스 이즈 알 레스 데인저러스 댄 타이걸즈 레스 데인저러스의 뜻은 뭐다 덜 위험한 지금은 비교 꿈이니까 더 나 덜 이란 말을 넣어 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네요 비교 꿈 앞에 much even still far a lot 등을 써서 비교 꿈을 강조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된 much 이나 even 이나 still far not a lot 은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훨씬 이란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그러면 much 여러분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much money 제일 먼저 만났죠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 어찌 고맙다구요 많이 많은 돈 많이 고맙다 어떤 어찌 그 다음에 세 번째 뜻 뭐가 있다고요 훨씬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n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뭡니까 심지어 심지어는 이런 뜻을 제일 먼저 만나봤습니다 초등 때부터 간혹 간혹 가다가 하지만 근데 애가 무슨 뜻도 있다 훨씬 어떤 괴물이 있다 the monster can eat even a car the monster can eat even a car 뭔 소리 한 거네 방금 the monster can eat 괴물이 먹을 수가 있대요 even a car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이럴 때는 심지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even이 훨씬이란 뜻도 있다구요 그 다음에 still도 만나본 적 있죠 무슨 뜻으로 만나봤습니까 또 훔치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훔치다 했다 선생님 강철 아닙니까 강철 강철 여깄다 강철 여깄다 아직 여전히란 뜻으로 만나봤습니다 still 아직 여전히란 뜻이었는데 근데 애가 무슨 뜻도 있다 훨씬이란 뜻도 있다구요 still 아직 여전히란 뜻일 때 I still love you 이러겠죠 I still love you 이제 헤어지고 나서 술 한잔 하고 그치? 술 한잔 탁 마시고 전화해가지고 I still love you 이러면 찐따죠 그런지 다지 마세요 됐습니까 다들 한 번씩 해봤나 뭐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술 한잔 탁 마시고 전화해가지고 I still love you 이런 거 해봤냐고 여칭이 없는데 여칭도 없고 술도 아직 마시면 안 되죠 됐습니까 아직 여전히란 뜻도 있지만 여전히란 훨씬이란 뜻도 있다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far는 그쵸 뭘 그니까 형용사 부사 다 됐습니다 몬도 되고 멀리도 됐어 그런데 애가 무슨 뜻도 있다구요 훨씬 그 다음에 a lot도 만나본 적 있죠 thanks a lot 많이란 뜻으로 배웠죠 a lot of는 많은 이었구요 a lot of 북스가 a lot of money 됐고 thanks a lot은 부사로서 많이 였구요 많이 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훨씬 이란 뜻도 있다고 자 이거는 도대체 왜 하느냐 이거는 시험 문제에 이런 거 나와요 이거 너무 뜨거워 맞아 틀려 뭐야? This is very hot 맞아 틀려 당연히 맞죠 어 이거 매우 뜨겁다 뭐 음식 먹고 이런 얘기하면 이거 매우 맵다 또는 이것도 당연히 되지 This is so hot 매우 매우 뜨거워 근데 얘는 틀렸다구요 응 자 여기서 얘랑 얘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얘는 무슨 급이야 원급이죠 원급 얘는 뭐에요 비교급이죠 됐습니까 자 원급은 very hot so hot이 된단 말이야 어 근데 비교급은 very hot 하면 안된다구요 이 자리에 얘가 있으면 틀렸다구요 다음정도 틀린 문장 고르세요 1번 맞는 문장 2번 맞는 문장 3번 This is very hard than that 이런식으로 쉬운 문제 나온다구요 응?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외워야 되겠죠 우리가 그쵸? 자 그래서 베리 굿이야 머치 굿이야 베리 굿이죠 하지만 훨씬 더 좋은은 뭐다? 머치 베럴 머치 베럴 이번베르 이번베르 스틸 베럴 스틸 베럴 파 베럴 뭐야 아까 했고 even better 됐습니까 very better는 안된다구요 very well 돼 안돼 very well i can play soccer very well 되죠 근데 그 옆에 있던 놈이 b가 i can play soccer very better than you 하면 안 된다구요 much better than you even better than you still better than you far better than you a lot better than you 해야 된다구요 훨씬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할 거냐 훨씬 5종 세트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됐습니까 훨씬 5종 세트 오늘 처음 만나봤죠 됐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지는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저거보다 훨씬 더 뜨거우면 this is much hotter even hotter still hotter far hotter a lot hotter than that 이렇게 해야 되지 very hotter so hotter 이런건 안된다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이 설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his brother is much stronger than him 하고 있죠 그 다음에 she runs even faster than her brother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훨씬 더 빠르게 달린다죠 그쵸 그녀가 훨씬 더 빨리 뛴다 she runs even faster 누구보다 than her bro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brother가 좀 형이 동생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brother가 힘 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his brother is much stronger than him 그렇습니까 민준 is much stronger than 민철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도헌 is much stronger than 동생 이름 뭐 이런거 그쵸 지우 is much stronger than 진 이죠 그쵸 이 사람 네가 이기 줘 이긴 것 같은데 왠지 아닙니까 저주는 거죠 지우가 착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이었습니다 훨씬 5종 세트 muilder much frちょっと り夢感じ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베리베렛 so better 는 안 된다고요 very good so good 된다구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mije dot mb컥 아 여기 나온 설명은 뭔 얘기냐 자 뭐 되게 길게 돼 있는데 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는 원래는 접속사인데 전치사처럼 써도 봐주기로 했다 라는 얘기에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대는 원래는 접속사인데 전치사처럼 써도 봐줄게 뭔 소리냐 자 접속사 뒤에는 내가 뭐가 와야 된다고 했더라 접속사가 뭔데 동장과 동장 사이에요 그렇게 내가 뻔하게 설명했나 내가 그렇게 뻔하게 설명했나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뻔하게 설명했어요? 너때문에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이런거 그쵸? 이게 더 쉬울껄? 이거 영어로 하면 뭐지? 그 다음에 너 때문에는 오 성모 그러면 얘는 해놓고 뭐라고? 땡땡 사라고 물어봐 이게 무슨 사냐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이건 전치사라고요 얘는 접속사라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접속사가 뭐 하는 애라고요? 그냥 동사만 얘기해도 안 돼 그냥 동사만 얘기해도 안 돼 됐습니까? 누가다 주어동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다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오는데? 누가다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누가다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중기 올라가면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됐습니까? 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접속사 뒤에는 누가다 와버리고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게 접속사라고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다고요 됐습니까? 전치사는 그냥 뭐만 온다고요? 겉만 온다고요 오케이 동안 3종 세트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배웠던 녀석이 뭐였냐면 while you sleep while you sleep이 무슨 뜻이었더라? 얘는 접속사라고요 나머지 애들 during 어떤 거 for 숫자 시작한다니 during하고 for는 전치사라고요 어쨌든 자 데는 원래는 접속사래 그만 다시 말하면 된 뒤에는 원래 뭐가 와야 된다고요 누가 다가와야 된다고요 누가 다가 그런데 그냥 전치사처럼 써도 상관하다 그렇게도 봐줄게 원래는 안 되지만 봐줄게 자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된 뒤에 주어동사 누가 다죠 이거 뭐 목적격 형태도 써도 봐줄게 라는 얘기죠 원래는 되는 접속사인데 전치사처럼 써도 된다 라는 얘기는 민지 스터디즈 잉글리시 harder than I do 란 말이야 민지가 뭐한다 영어 공부 안 되죠 어찌 공부 안 됩니까 더 열심히 비교권 더 넣어주세요 더 열심히 누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좀 이따가 뭔 얘기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민지 스터디즈 잉글리시 harder than me 해도 된다고요 미 무슨격이야 목적격이죠 for I야 for me야 to I야 to me야 전치사 뒤에는 무슨격 써야 된다고요 목적격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 형어반이 칠했어 왜 칠했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거 겠죠 민지 스터디즈 잉글리시 harder than I do 에서 두는 I do homework 할 때 두입니까 I don't do homework 할 때 돈 트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게 세번째 이름은 뭔데 또 까먹죠 역시 사람은 대 동 하 뭐 되시고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고 두 지워버리고 than I study 잉글리시 그러니까 대신 왔다고요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민지가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원래는 요렇게 생기기 뒤에 와야 된다고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런데 뭐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than me 로 해도 뭐 해줄게 봐줄게 원래는 틀렸는데 맞다 저줄게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I am taller than you I am taller than she is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저 보다 더 키가 크다라는 표현을 원칙대로 하면 뭐라고 했어야 됐다고 I am taller than she is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봐주고 뭐 해도 된다 I am taller than her 해도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놓고 문제 풀어보래요 오케이 뭐 여기에 A에 2번 보면 마이크가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마이크 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마이크 뒤에 뭔가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뭐가 생략됐는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A에 3번에 보면 끝에 원이 보이죠 A에 4번에 보면 끝에 히스독이 보이죠 근데 굳이 히스독 안 써도 한 단어로 되죠 히스독 대신에 한 단어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에 5번에 보면 미가 보이는데 원래는 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A에 6번에 끝에 원수로 끝나고 있죠 원수 뭐 대신 왔는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뭔가 틀렸는 부분을 좀 고쳐 달라네요 P에 2번에 보면 텍스트북이 보이는데요 찾았나요 텍스트북이 뭘 거 같아요 그림책이다 찾아보세요 딕셔너리는 뭔지 다 아시죠 딕셔너리 모릅니까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야구는 농구보다 더 쉽다 야구는 농구보다 더 쉽다 내 치마가 그냥의 치마보다 훨씬 더 길다 오케이 요거 말고 쓸 수 있는 거 몇 개가 더 있더라 네 개가 더 있죠 이게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못 오는 거 못 쓰는 거 두 개가 있죠 V로 시작하는 애랑 S로 시작하는 애랑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비교급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포커스의 세목은 뭘 거 같다 비교겠죠 됐습니까 최선급은 뭘 좋아한다고요 The best The most 됐습니까 The last 자 최선급 비교는 셋 이상을 비교할 수 있대요 원급 비교랑 비교급 비교는 몇? 둘을 비교할 때 쓰는 거야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는 왜 그렇지? 이거 외워야 되는 건가 원급 비교랑 비교급 비교는 둘을 비교할 때 쓴다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되죠 왜? 원급 비교 원급 비교 해석하면 뭐라고요? A는 B만큼 어떻다라는 표현이 원급 비교라며 그렇죠? 그 다음 비교급 비교는 A는 B보다 더 어떻다 하는 게 비교급 비교라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A하고 B밖에 못 넣지 C를 거기다 끼워넣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선급 비교는 셋 이상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에서 제일 키가 크네 그렇죠? 제일 예쁜 애 하면 누가 한 명씩 머리에 어떤 사람 얼굴이 떠오르죠? 도원이의 정신은 지금 안드로메다에 가있지만 그렇죠? 듣고 있습니까? 방금 뭔 얘기했지? 응 선생님이 쓸데없는 얘기는 절대로 안 들었구나 됐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쓸데없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가장 키가 작은 아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도원이 반 몇 명이야? 25명 중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있고 제일 작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제일 손가락 길이가 긴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몇 명 중에서 비교하는 거야 지금 25명 얘네만 25명이라고 했으니까 25명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급 비교는 셋 이상을 비교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장 어떠하다 라고 할 때 쓰는데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해볼까요?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핸섬한 하고 싶으면 더 most handsome of my friends 한다고요 내 친구들 중에 가장 잘생긴 뭐라고요? 더 most handsome of my friends 그래서 가장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두꺼운 해볼까?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두꺼운 더 thickest of all books 하면 되겠죠? ok of 뒤에 복수 명사가 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누구누구들 중에서 이는 가장 어떠어떠한 이란 뜻이예요 이 문장은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oh my friend like you 일단 뭔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아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널 좋아한대 야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널 좋아한대 라고 얘기하고 싶은 문장인데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이제 한 군데 남았대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남자라며 앞만 길어봤자 여자라면 힌트 다 줬죠 그래서 나머지 한 군데는 뭐 그렇죠 one of my friends likes you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널 좋아한대 one of the books money 밖에 안된다구요 됐습니까? one of the books one of가 뭔 소리인데 뭐뭐 중에 하나란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of 뒤에는 of가 뭐뭐 중에서 란 뜻으로 쓰였을 때 원까지 붙이면 뭐뭐 중에서 하나란 얘기겠죠 어쨌든 of 뒤에는 당연히 one of the books money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one of the books 밖에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of 플러스 복수명서인거야 뭐뭐들 중에서 가장 뭐뭐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친구들 하면 of my friends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 큰 the tallest of my friends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 친구 중에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면 더 더 the heaviest of my friends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 친구 중에서 몸무게가 제일 덜 나가면 the lightest of my friends 하면 되겠죠 내 친구 중에서 키가 제일 적으면 the shortest of my friends 내 친구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면 the most diligent of my friends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 최상급 뒤에 of가 오면 뭐뭐들 중에서 어떻다라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무슨 명사가 와야 된다?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오고 앞에 최상급이 오면 뭐뭐들 중에서 가장 어떠어떠한 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kathy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됐습니까? 여기에 뭘 넣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kathy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근데 여기에 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앞에 뭐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개를 쓴다면 그 앞에 나온 개를 없애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뭘 써도 되는데 안 쓴 이유는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안 쓴 거고 그렇죠? 만약에 앞에 개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다가 뭔가를 써야 되는 거죠 맞죠? kathy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he walks the fastest of the three 됐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그는 세 명 중에서 가장 빠르게 걷는다 걸음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면요 비교 대상이 셋 이상인 거죠 그 다음에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됐습니까? 이게 뭐 가장 비싸다 모든 것들 중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이 가게에서 이런 말 뒤에다 붙일 수도 있겠죠 이 가게에서 이게 제일 비싼 거야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거 뒤에다가 이 가게에서 라는 말을 한번 붙여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있냐 거기 다 똑같은데 더 최상급 뭐 명사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in 플러스 장소래 그쵸? 나의 반에서 하고 싶으면 뭘까 우리 반에서 in my class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다 그쵸? 외열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플러스 단수명사겠소 복수명사겠소 당연히 당연히 단수명사겠소 됐습니까? 내 반이 뭐 우리 반이 여러 갭니까? 내 반은 하나잖아 in my class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 where에서 여기에 장소범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in 플러스 단수명사가 와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서 구미에서 가장 뭐 구미에서 가장 잘생긴 뭐 중2 김도헌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아닌데요 선생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도성중에서 가장 잘생긴 5분도? 아 그것 넘어갔습니까? 오케이 어떤 학생이 아이 걔 말고 다른 남자의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걘데 쟤 아닌데 말해서 아 찔릿 막 걸렸다 이런 표정이네요 그러니까 송모 그렇죠 송모네 반에도 그렇죠 반에서 가장 잘 예쁜 뭐 있죠 그렇죠 학교에서 제일 예쁜 뭐 그렇죠 아 저거 봐 또 아련한 눈빛 봐 말하죠 또 생각하면서 또 그렇죠 민준인의 반에도 민준인의 학교에도 가장 아 미안 더 안 앞뒤 됐습니까 안 됐네 됐습니까 그 건물이 그 도시에서 가장 키가 가장 높은 건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다 예를 들어서 우시 아저씨 있겠죠 우시 아저씨라든지 아니면 이게 몇 미터 연기냐에 따라 다르겠죠 마라톤이면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his is the most expensive car in the country 이게 뭐 가장 비싼 차다 그 나라에서 제네시스 G90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국산차 중에는 뭐 오케이 그런 것들 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생각해 보셨나요 Katie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girls 근데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여기 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다 걸 안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된다 Katie is the tallest of the five girl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싸다 하고 싶으면 this is.. 생각해 봤나요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in the store 어 여기서 본 거 같은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이나 at 같은 거 질문하면 되겠죠 이거 수학 공식처럼 in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in이 될 수도 있고 느낌에 따라서 뭘 쓸 수도 있다 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만들면 된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거리에서 그렇지 뭐 on the street on이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됐습니까 on the street 자 그래서 문장들 이제 말하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케이티는 어디 걸을 넣을까 뒤에 걸을 넣읍시다 뒤에 걸즈 넣고 앞에 거는 빼고요 케이티는 다섯 명의 여자 아이들 중 가장 키가 큽니다 케이티 is the tallest of the five girls 그러니까 그는 세 명 중에서 가장 빠르게 걷습니다 he walks the fastest of the three 도원이는 바쁘죠 그렇죠 도원이는 네 명의 학생들 중에 가장 바쁘다 도원 is the biggest of the four student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할 시간도 없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가게에서 가장 모든 물건들 중에서 가장 비싸다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in the store 알습니까 그럼 바로 그 옆에 비슷한 문장 이것이 그 나라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다 this is the most expensive car in the country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우사인 볼트다 100m에서는 he runs the fastest in the world he has the world record 이 말이죠 세계 기록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이 그 도시에서는 가장 높다 the building is the tallest one in the city 이니까 원은 뭐 대신 왔다 the tallest building 됐습니까 아 buildings 아 더 원인데 가장 높은 건물 몇 개 한 개 됐습니까 the building i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city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뭔 얘기하고 싶냐 자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 명사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장 비싼 자동차 중 하나 해볼까 가장 비싼 자동차 중 하나 원 오브 더 most expensive cars 해야 된다고요 가장 키가 큰 걸 중에 한 명 원 오브 더 톳 리스트 걸즈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당연한 거야 원 오브 뒤에 내가 원 오브 더 북이라 했어 원 오브 더 북스라 했어 원 오브 더 머니라 했어 원 오브 더 북스밖에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건 최상급이 없더라도 여기에 명사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돼야 돼 그는 가장 좋은 친구 중 한 명이다 he is one of the best friends 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속여먹기 좋단 말이야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려져 자꾸 물어본다 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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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is is one of the kindest child of the man's sons.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고요. 됐습니까? One of the longest rivers.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들 중 하나다라는 표현이 뭐다?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 라고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뭘까? 이 디스는 아마존일수도 있고 아마존 리버일수도 있고 또 나일 리버일수도 있고 또 답니까? 황황황일수도 있겠고. 그중에서 제일 긴 건 뭐죠? 아마존이 제일 길라고? 아닐걸? 제일 길어? 최근에 바뀌었던거다. 최근에 바뀌었어? 어쩌다가? 나일 강인데? 최근에 바뀌었대 근데? 내가 알기로도 아마존 강인데? 오! 순위 바뀌었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강의였는데 그렇답니다 원어부 더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레이는 그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는 누구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무엇인가요 칠타는 모든 육지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고요 김쌤이 이 학교에서 가장 잘생긴 선생님이다 선생님 성이 뭔지는 알죠? 그쵸? 내 얘기네 축구는 인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딘가 틀렸나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인가요? 이거 뭐 가장 높은 H를 하자 티말고 그치? 됐습니까? 이것은 셋 중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 교제, 본교제 설명이 끝이 났고요 다음은 챕터 10 지금부터는 낫이 들어가는 거 얘기하겠죠? 안 속네 역시 옥장판 집에 안 사들고 가겠네 됐습니까? 이번에 옥장판 한 두 개 사들고 갔자 집에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는 부정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얘기하느냐 포커스 56의 투부정사의 명사적응법인데 주어래요 이거 했나 우리? 안 했죠? 처음이죠 근데 왠지 복습 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응법 보호 목적어래요 근데 이 책 결론 좀 마음에 안 든다 나 같으면은 얘를 여기다가 같이 놔두겠다 그치? 그런 다음에 얜 따로 하겠다 그치? 왜 그러지? 뭐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무슨 시적응법 한대요? 어떤 시적응법이래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응법이래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라 그랬냐 to do 할까? to do 그쵸? 얘 하다인데 이거 뭐? 뭐뭐 뭐뭐 하는 것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1번이죠 뭐하는 것 앞만 길어봤자 그것 영어로 하면 it이 되는 거죠 그쵸? 이거 똑같죠? 이것도 뭐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3가지 남아있는 2가지 아니 3가지 뜻 중에서 얘는 어떻게 해송되는 걸까? 그렇죠 얘가 바로 3번 뜻 뭐뭐하기 위한 뭐라고 해석하기도 하냐 뭐뭐 할 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집에 갈 시간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형용사제국법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법 공부할 때 보면 어떤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게 형용사제국법이야 라고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은 선생님이 여기서 뭐뭐 하기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수영하는 것은 재밌다 수영하기는 재밌다 swimming is exciting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뭐뭐 하기라고 해석하거나 전부 다 결국은 그것이 되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뭐뭐 하기 달리기 달리다 런 달리기 러닝 뭐뭐 하기라고 해석해도 다 명사제국법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이게 형용사제국법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이해하면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거 하면서 얘기할 건데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돼 다양한 방법으로 얘가 명사적 나중에 여기 부정서 파트 설명하면 선생님이 이게 명사적 문법이라는 걸 증명해볼게 이러면서 이런 방법도 쓸 거고요 이런 방법도 씁니다 이게 형용사적 문법이라는 걸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봐봐 이렇잖아 이러니까 얘 형용사적 문법이지 그리고 봐봐 이런 방법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얘가 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하면 안 돼 지금 바로 보여줄게요 I'm ready to go there It is time to go there I'm ready 부터 해서 가세요 잘 안 되면 난 준비됐다 거기 가는 곳 가는 중인 가기 위한 뭐 가는 곳 준비됐다 뭐 좀 이상한 것 같고 OK It is time to go there 거기에 갈 시간이다 자 뭐뭐 하기 위한이나 뭐뭐 할이나 똑같다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얘를 보고 이것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진짜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형용사적 용법이 맞고 누가 아닐까 자 형용사를 내가 지금까지 무슨 씨라고 가르쳤고 어떤 씨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 했더라 두 가지 있잖아 두 가지 형용사가 부사할 때 했습니다 형은 부사하고 해피가 하는 일을 두 가지 더 보이 이즈 해피 해피 보이 해피 보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 맞아 It's time to go there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얘를 한 번 볼까 얘를 한 번 볼까 얘 뜻이 뭐야 시간 무슨 씨야 시간이 어떤 씨인가요 명사조에 그러니까 시간이 됐대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씨가 됐다고 거기에 갈 시간 됐대 어떤 타임 이게 ready의 뜻이 뭐죠 준비하다 야 아 그럼 이거 바꿔야겠네 준비되시죠 무슨 씨야 어떤 씨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형법이 된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해 나는 어찌 준비됐다고 거기에 갈 준비가 해석은 이게 영락 없는 형용사적 용법처럼 보여 근데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가 없어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뭐를 꾸며 줘야 돼 명사를 꾸며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명사를 꾸며 주고 있단 말이야 타임은 타임인데 어떤 타임 to go there 하기 위한 타임이래 그렇죠 근데 얘는 준비되는 준비된인데 어떤 준비된입니까 어찌 준비된입니까 나는 어찌 준비됐다고 거기에 가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어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거기에 가기 위한 준비가 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게 무슨 시인지 멱살 잡고 물어봤던 거야 초등학교 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전체적인 모든 문법을 공부할 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어쨌든 형용사적 용법 배울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 여러분들 뭐 배울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뭐하고 뭐 배울 거냐 하면 2번 뜻은 뭐뭐하기 위하여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이 두 가지 정도 배울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결과적 용법이랑 이런 걸 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부사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웬웨어 하우와이 됐습니까 너 왜 어 너 왜 맨날 7시에 일어난 놈이 왜 6시에 일어났어 도란 숙제를 하기 위하여 됐으면 왜 일찍 일어났다고 숙제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너 왜 그렇게 행복해하니 너를 만나서 됐습니까 전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부사적 용법 만나보게 될 예정이고요 얘들아 여러분 이번에 시험 치면서 많이 만나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투 부정사란 무엇인가 투 뒤에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 자 동사는 두 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죠 됐습니까 뭐랑 뭐 비 동사랑 일반 동사라고 하는 애들 그래서 비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의 형태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두가 들어있는 형태 됐습니까 그러니까 디드가 들어있거나 또는 ing가 붙어있거나 이딴 건 다 안됩니다 투 뒤에 이걸 줄여서 동사 원형이라 하죠 됐습니까 동사 원형이 오는 걸 보고 투 부정사라고 하고 전치사의 투하고는 다르다 고투스쿨 할 때 투는 웨어드 유고를 만드는 거죠 웨어드 유고는 어디가 I go to 스쿨 됐습니까 전치사의 투는 투 뒤에 뭐가 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투 뒤에 뭐가 오면 전치사의 투 라고 부른다 무슨 시가 오면 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전치사 라고 부른다 명사 됐습니까 투 스쿨이 예잖아요 스쿨이 무슨 시겠어요 명사죠 됐습니까 투 스쿨 같은 애 말고 투 고 투 이 투 비 투 비카 이런 걸 보고 투 부정사라고 부르고 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나 타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뜻을 정하지 못한 어떤 투 라이더 바이크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타기 위하여 자전거 타기 위한 자전거 타서 중에서 무슨 뜻이 될지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말의 덩어리라고 해서 투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형태로 문장에서 누가 하는 역할 이시하는 역할을 하면 그걸 명사적음법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 와 참 아까 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가주어 아닙니까 얘가 가주어가 될 수가 없어 얘가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라면 이 문장을 어떻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해석하면 뭐지 거기에 가는 것은 시간이다 거기에 가는 행동이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문제 많이 나와요 얘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는 2번입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 가지고 가주어 진주어 보여줄게 1,2,Z,그란 부정사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써도 된다고요?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2,Laws,2,Z,E,Z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부정사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어떻다? 쉽다 생긴 거 되게 비슷하죠 생긴 거 되게 비슷하죠 하지만 얘를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고요 하지만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가짜 주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투 부정사 형정사용법이고 투 부정사 명사용법이다 어쨌든 명사용법은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what is easy to learn about 부정사 is easy 뭐가 쉬운데 부정사에 대해서 배운 건 쉽다 쉽습댓까? 부정사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워? 오케이 그 다음에 형정사용법 자러 가다 고투배드 자러 가더 고투배드 자러 갈 시간 타임 투 고투배드 자러 갈 시간이 되었다 it's time to go to bed 됐습니까? 오케이 it's time to go home after 10 minutes 됐습니까? 오늘 10 minutes later 됐습니까? 집에 갈 시간이다 언제? 10분 뒤에 빵시빵시 웃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 부정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일 먼저 누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it이 하는 역할이야 또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재료가 뭐다 벽돌이다 유리다 재료가 뭐다 명사인데 벽돌을 가지고 그쪽 문 만들면 되겠죠 벽돌로 문 만들어놓으면 문 열고 닫으면 좋겠죠 벽돌은 벽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명사가 하는 역할은 어죠 어 그렇죠 뭐가 있고 주어가 있고 뭐가 되는 것이 거시다 되는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의 목표물이 되는 I want it 나 그거 원해 됐습니까? I want that 나 저거 원해 뭐 원하는데 to go there 하는 건 목적어죠 이놈이 좀 골치 아프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는 아이고야 멋진 게 아닌가 이쪽 종족들은 여기에 오면 안 되겠죠 이쪽 종족들이 누군데 대표 누구? 인조이겠죠 그렇죠 인조이는 두잉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파트가 아 뭐야 투부정사고 다음 파트는 어디 갈 것 같아요 종명사 파트 가겠죠 됐습니까 순서는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의 역할을 하고 뭐를 꾸며줄 수도 있다는 얘기하냐 타임 투고 투 배드처럼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라고? 자러 갈 시간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는가 했는데 명사처럼 해서 주어 보어 목적어를 하기도 하고 이게 A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 투고 투 배드처럼 무슨 C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떤 시간 됐다고요 자러 갈 시간 어떤 시간이 됐다 집에 갈 시간 앉을 의자 써야 할 편지 해야 할 숙제 이런 말을 만들 수 있다고 됐습니까 함께 놀 친구 이런 말을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함께 놀 친구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야 너 왜 한 시간이나 일찍이나 왔어 덜한 숙제를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너 왜 이렇게 슬퍼해 그 영화를 봐서 됐습니까 이거 말고 하나 더 할 건데 결과적 용법은 할 건데 어쨌든 이것도 부서적 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앞만 길어왔자 뭐가 된다 잇이 된다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의미로 하면 어떤 것 수영하다가 수영하는 것 그 공원에서 자전거 타다가 그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것 됐습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다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빠르게 걷다가 빠르게 걷는 것 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다고요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빠르게 걷는 것을 목적어 됐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은 빠르게 걷는 것이다 보호했네 그러니까 빠르게 걷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주어 했네 됐습니까 하기도 하고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시에 대해서 어떤 시가 되어서 따라갈 시간 따라갈 시간 Time to go to bed 집에 갈 시간 Time to go home 해야 할 숙제 Home work to do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형용사 파트를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얘들아 뭐 조심해라 살아있네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할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일까 형용사 파트 할 땐 살아있네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따 형용사 파트 할 때 듣는 되지 됐습니까 꾸며주기도 하고 근데 꾸며주는 말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말과 달리 뒤로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중에 형용사 파트 할 때 내가 많이 그리는 그림은 이 그림이겠죠 이 기호를 자꾸 쓰겠죠 앞에 어떤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friends 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friends 가 있을 거고 to play with 이렇게 오겠죠 friends to play with 하면 무슨 뜻일까 friends to play with 하면 무슨 뜻일까 함께 놀 친구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정에는 I have a few friends to play with I have a few friends to play with friends to play with friends to play with 라고 하겠죠 난 놀 친구 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부사처럼 뭐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왜 슬퍼 why are you sad I am sad to watch the sad movie why are you glad why are you happy I am happy to meet you 감정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결과 결과는 뭐 이것도 부사적 용법이긴 한데 사실은 결과적 용법으로 쓰이는 투부정사의 투부정사는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여기도 없어요 자 그래서 뭐 투부정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는 금방이에요 미안 시험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 어떻게 몸에 막 때리고 싶지요 시험 이제 끝났는데 시험이야기 또 하고 안녕 인정해 들어갔세요 안녕